국내 연구진이 뽕나무 가지에 함유된 물질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레스베라톨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뽕나무 가지를 찾아 이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4주 동안 쥐에 투여한 결과 콜레스테롤이 29%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물질을 투여한 쥐의 동맥을 분석한 결과 동맥 혈관을 좁게 만드는 거품세포의 축적이 줄었고 간 속 지방 입자도 현저히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뽕나무 가지 추출 물질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상지로도 불리는 뽕나무 가지는 혈압을 낮추고 소염과 진정, 항균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생약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